고지는 말했다 앨리스 그건 아주 빠르게 다가올 수도 어쩌면 아주 느리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야 고지는 그것이 고르기도 없기도 뛰기도 날기도 한다고 했다 앨리스는 그 아무리 부르고 걷고 뛰고 나는 것이라도 자신의 곁을 스쳐가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아무리 생각될 수 없어 앨리스가 말했다 괜찮아 앨리스 나중에 아주 나중에 다시 천천히 생각해봐 그것이 어떤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럼 그것에게 어떤 이름을 주고 싶어